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왓싱통 사원안이구요. 결혼식 웨딩촬영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왓싱통 사원안인데 오른쪽이 신랑이고 왼쪽이 신부인데 전통의상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전통의상 입고 신부는 그냥 신부는 백색의 웨딩드레스 그대로 입고 남자는 신랑은 여기 전통의상으로 입고 있습니다. 웨딩촬영으로 온 모양인데 사진촬영 허락받았습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사원이다 보니까 여기가 웨딩촬영도 여기서 하는 모양입니다. 왓싱통 사원입니다. 네, 남성분 옷 다 갈아입었고 이렇게 치마를 하는군요. 강아지들 팔자, 개팔자, 상팔자 새끼 강아지도 있고 어미 강아지도 있고 여기는 스님들 수행하는 곳인 것 같은데 강아지 동자성도 있고요. 독특하다. 저는 이게 옷 갈아입는 천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의상이군요. 치마입니다. 남자가 두르는 남자가 두르는 치마입니다. 남자가 두르는 치마 음, 이렇게 이렇게 원더풀 전통의상 멋지네요 천을 가지고 저렇게 바지를 천을 가지고 저렇게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신기합니다 우와 옆에는 신부 화장하고 하고 계시구요 일단 여기는 왓싱통 사원이구요 조기가 본당입니다 하늘에 들어와서 우연히 우연히 보았습니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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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